아 네 박훈님께서 또 보내주셨습니다. 박훈님. 박훈님 감사합니다. 박훈TV님 정말 감사해요. 일요일과 월요일과 수동으로 보내주셨습니다. 와 이거 번호가 이거 뭡니까? 와 독식하려고 지금 일요일날 2번 13번 14 19로 찌끄려 버렸습니다. 20 26으로 아주 그냥 혼자 하시려고 하죠. 1 2 3 4 5개 혼자 하시려고 이렇게 아이고 2 3 14 19 20 26 네 감사합니다. 아 이거 또 26 42로 바뀌었네요. 또 26 42로 2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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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동 2개 2동 2개 또 22 33입니다. 예 감사합니다. 또 다른 거 일요일날 다른 거에 또 수동입니다. 예 감사합니다. 2, 15, 18번으로 잡고 23까지 잡고 28, 34, 23, 36 이렇게 바뀌었네요 가운데 3개가 같습니다. 2, 15, 18, 23, 33, 36 또 20, 14, 18, 22, 33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거 수동입니다 수동 정말 감사합니다 4, 15, 16, 23 잘 보시고 감사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월요일 날 월요일 겁니다 월요일 다시 1, 3, 4, 14, 15, 16, 23, 4, 14, 15, 26, 23, 4, 23, 4로 가셨네요 14, 아 1, 3, 4, 15로 가셨어요 어? 이거 3개가 같습니다 와 이건 와 아따 이거 진짜 이거 와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박훈TV님 2, 3, 4, 1, 3, 4, 2, 3, 4로 가셨고 또 15로 가셨고 19로 가셨고 40로 가셨고 또 2, 3, 4, 17, 19, 26으로 가셨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예 이게 마지막이다 일단 일요일 날 월요일 날 공유는 있다 이렇게 보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예 정말 이게 2등 되면 진짜 엄청난 일입니다 진짜 1등이 막 2개씩이 나올 수 있으니까 만약 2등 되시면 후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말 감사합니다 박훈님 예 정말 감사드려요 한번만 더 보여줄게요 예 아주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예 혼자 하시려고 덕식으로 덕식으로 덕식 혼자 하시려고 아주 예 감사합니다